제가 지난 브리핑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수사 중단 권고 사항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직은 국민의 봉사하기 위한 자리지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가 절대 아닙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러한 권고라고 한다면 두 분이 대선 출마를 했던 그 이후 사라지게 된 겁니다 두 분은 대선 출마를 했던 계기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실로 대선 주자로서는 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공통적으로 월성 1호기 사건이 대선 출마의 배경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임기가 정해진 공직을 자의적으로 박차고 나온 뒤에 첫 일성이 월성 1호기 사건에 대한 외압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 의하면 최재형과 윤석열 예비후보가 월성 1호기 사건을 대선 출마의 디딤돌로 삼기 위해서 정권의 희생자 코스프레를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권력과 사법 절차를 악용하면서 기획수사와 정치감사로 정치의 사법화를 꾀하는 것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통령을 꿈꿨던 최정정 감사원장이 공을 던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를 받아친 합작품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가 없으며 두 분이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대선 도전은 망한 것입니다 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공직을 이용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에 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두 후보자는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공직에서 살이 사용만을 채운 형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에 대한 배신 행위입니다